0979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2007년 9월 CJ에서 기업 분할되어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음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프리미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뛰어난 맛과 품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추기 위해 노력 중임 육상 및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운송의 합리화를 추진하여 물류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7년 9월 CJ의 제조 사업 부문에서 인적 분할되어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 동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사업으로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을 제조하는 식품사업부, 의약품, 사료, 메시지, 라이신, 핵산 등을 제조하는 생명공학 사업부와 유통사업부를 연위 중임 대시 매치온인, 슬레시 라이신, 슬레시 트립토판, 슬레온인, 슬레시 발린 등 세계 최대 5대 사료용 아미노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바이오 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만두 등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매 증가 및 판가 인상 CJ대한통운의 물동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구조 저하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영업의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소비 심리 부진으로 택배 물동량 분화가 예상되나 내식 증가에 따른 가공식품의 판매 증가와 신제품 출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CJ제일제당의 시가 총액은 4조 6,5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CJ제일제당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5위입니다 CJ제일제당의 상장 주식수는 1,505만 4,186주입니다 CJ제일제당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J제일제당의 퍼은 8,51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6,3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만 1,6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6,378원이고 추정 EPS는 35,181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3배 42만 1,6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47만 5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 596억원 15,244억원 16,647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 864억원 8,924억원 8,027억원입니다 CJ제일제당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0번지 33%이고 유보율은 8,033.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0...